의외의 글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운이 쭉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비슷한 경우가 맞죠? 조금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덧글이나 이런 걸 잘 안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급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중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중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대중 음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싸게 공급을 할까? 싸게 팔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뵙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신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말 그게 에너지가 돼서 정말 만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 검사하다 보면 제 음식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물론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힘이 깎이고 에너지가 소모될 때 그게 과연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걸 뭘로 어떤 걸 순전해서 내가 활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마 그런 고민이 아니세요? 저는 그런 게 고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싫어할 것이다 분명히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싫어할 것이다. 1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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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좀 움츠러드세요?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바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목에도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부제가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제목이었어요. 그걸 보고 아 인기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또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 탑이시니까 충분히 그걸 다 잘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아니 뭐 나는 뭐 감당을 하는데 그거 뭐 탑이라고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에 출연했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문적사라고 해서 인생 상담을 많이 해주면 좋아하는 대중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일부 스님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중이 저게 뭐 저런데 출연해가지고 저기 중 같지 않게 무슨 부부 상담이나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나 하고 저렇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버려 두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일기예보 할 때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기예보 바뀐 거 아시죠. 비가 올 확률이 80%다 70%다 50%다 30%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이 제로다 이런 것도 없고 비가 올 확률이 제로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인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에서 10개 중에 7개가 지진되 3개가 비판이다 하면 첫째는 세상이 그렇구나 하고 놔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10개를 다 좋아하는 걸로는 바꿀 수 없지만 노력하면 7개 3개에서 8개 2개로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노력하면 비율을 높여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늘 우리가 실망하는 거는 100%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거에 대해서 늘 실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순금이다 할 때 그걸 100%라고 생각하면 99% 금은 가짜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이거 순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99% 그러나 99% 금이 사실 그게 금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가짜다 이렇게 되거든요. 순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9%의 금이 되려고 해야지 자꾸 순금이 되려고 하면 자신이 자꾸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 절반 절반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해야지 그거에 의사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